엘리자베스 지난번에 토마토소스 만들었잖아요 이걸로 매콤한 짬뽕파스타 보여드릴게요 먼저 양파는 채썰어주세요 엘리자베스 살짝 두께감 있게 마늘, 청양고추는 다져주세요 히... 아아 와우 이엣 나나나나나 에헤이 이엣 타타타타타 와우 고개류는 아무거나 준비하시면 됩니다 복사 마늘기름 먼저 내주고 양파가 살짝 익으면 고춧가루 한스푼 약불에서 은은하게 볶아야 돼요 아니면 타요 토마토소스 토마토소스의 신맛을 날려줘야 돼요 물 400ml 고향의 맛 멸치다시다 한큰술 센 불에서 팔팔 끓여주세요 치트키 음 음 엘리자베스 가서 소주 한 병 사와라